안녕하세요. 옥샘입니다. 24년 9월 고의 영어 모의고사 18번 문제, 해설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8번, 글의 목적 문제죠? 곧바로 문장 분석 들어가겠습니다. To whom it may concern. My name is Peter Jackson. I'm thinking of applying for the advanced license council program that the university provides. 네, 우리 concern이라는 동사는 관련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관련되는 분에게, 즉 관계자분께라는 건데, 문법적으로 접근하지 마시고 18번 문제의 To whom it may concern, 관계자분께라는 말은 하나의 덩어리로 그냥 암기를 하십시오. My name is Peter Jackson. 저는 피터 잭슨이고요. I'm thinking of, 어려운 거 없습니다. 나는 뭐뭐에 관해서 생각하고 있다 이랬습니다. Apply for, 지원하다. 밑줄 그어두시고 Apply for, 어디어디에 지원하다 그랬고 자, 그 다음에 무엇에 지원하느냐? 이거는 사실은 프로그램 이름이니까 해석을 굳이 할 필요가 없어요. 다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Advanced 그러면 고급이고 Licensed 그러면 면허가 있다는 건 공인이죠. 공인. 상담사 프로그램 정도가 되겠습니다. 카운슬러가 상담사니까 That the university provides 했고요. 여기 That은 목적격 관계 대명사가 되겠습니다. 목간대. 얘는 이제 목적격 관계 대명사니까 당연히 위치로 바꿔 적어도 되고 생략도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대학교에서 Provide, 제공하는 상담사 프로그램에 내가 지원할 것을 고민 중에 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이럴 때 That the university provides를 이렇게 바꿔 적을 수도 있어요. Provided by the university. 약간 수동태처럼 수동태 형식으로 대학교에 의해서 제공되는 Offered 이런 식으로 학교 시험은 문장이 변형이 될 겁니다. 그 다음 문장 가보겠습니다. I found, 끊어주고요. That the certification for 100 hours of counseling experience is required for the application. 자, 그런데 이 대학교 상담사 프로그램에 아무나 등록을 할 수 있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다음 문장에 보시면 I found, 나는 알게 되었다. 자, That은 접속사죠. 완전한 문장이 이어집니다. Certification, 이게 증명서예요. 증명서. 이거 가로 한번 쳐볼까요? For 100 hours of counseling and experience. 이거 가로 한번 쳤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counseling experience, 상담 경력. 그런데 100시간의 상담 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 Certification이 증명서예요. 자, 수동태입니다. 동사가. Is required. 요구된다. 애플리케이션을 위해서. 뭘 위해서. 그 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100시간 이상의 상담 경력이 있어야 돼요. 아무나 지원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자, 그리고 여러분도 이 애플리케이션이 지원이라는 단어인데 요거 좀 어휘 좀 조심하셔야 돼요. 어떤 어휘가 있냐면 여러분들 우리 appliance라는 영어 단어와 application이라는 단어는 구분하셔야 돼요. Application은 이제 지원이에요. 하지만 appliance라는 말은 적용, 장치, 기구, 제품 이런 뜻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단어를 반드시 애플리케이션을 선택할 수 있도록 잘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장에서는 우리가 어떤 걸 공부하셔야 되나요? That은 접속사고, 주어동사 살펴두시고 그 다음에 증명서가 요구된다니까 수동태, 애플리케이션과 appliance는 어휘 구분해 주시고요. 그러나 그랬습니다. 우리 언제나 그러나 나오면 이제 빈칸 추론 반드시 공부하셔야 되고 그러나 I do not think 끊어주고요. I could possibly complete the required counseling experience by the current deadline. 자, 그렇지만 I do not think 저는 생각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여기는 종속 접속사태 생략되었고요. 필기하시고요. possibly는 아마도라고 번역하시면 돼요. 제가 아마도 뭐 할 수 있다고? 완료할 수 있다고. 그 필요한 상담 경력을 100시간을 내가 완료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데요. 언제까지? 전체사 바이넌까지입니다. current는 현재의 라는 형용사고요. 현재 정해진 마감기간 데드라인까지. 즉, current 대신에 present 쓸 수 있어요. 그리고 complete 대신에 meet 적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빈칸 넣기 넣을 수 있고요. 내용이 이해 되시죠? 아, 100시간을 채워야 되는데 지금 한 50시간 했나?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언제까지 제출해야 되는데 아, 그때까지 100시간을 못 채우겠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so, 그래서 연결사가 또 이어집니다. so, 그래서 가능하다면 끊어주시고요. if possible, I kindly, 좀 저 자세로 가야 되죠. request an extension of the deadline 끊어주고요. until the end of this summer vacation. so, 그래서 if possible, 그랬습니다. 자, 이럴 때는 뭐 it is가 생략된 거예요. if it is possible, 가능하시다면 제가 kindly라는 말은 정말 정중하게, politely하게 요청드리겠습니다. 자, 뭐를요? 마감일의 연장이죠. extension이 연장입니다. 이럴 때 여러분들, 자, expansion하고 구분하셔야 돼요. expansion은 팽창이에요. 요것도 이제 어휘 문제 학교 시험에 나올 수 있어요. 마감일 좀 연장해 주세요. 언제까지? until the end of this summer vacation. 이번 여름 방학 말까지 좀 연장해 주십시오라고 했습니다. I'm actively working on obtaining the certification and I'm sure I'll be able to submit it by then. 자, 보실게요. I'm actively working on 그래서 동사가 I am working 현재 진행형이잖아, 그지? 그런데 우리 walk on 공부할까요? walk on 그러면 뭐뭐를 하려고 노력하다, 뭐뭐에 대해서 노력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actively 그러면 적극적으로니까 열심히 라고 번역하시면 되겠고요. obtain이 뜻이 없다죠. obtain은 없다입니다. 없다. on이 전체 사니까 동명사 따라 나왔고요. 그 증명서, 100시간의 상담을 증명해 줄 수 있는 그 증명서 내가 취득하려고 열심히 지금 노력하고 있어. 그리고 I'm sure. 나 정말 확신하거든. I'm confident한데. 여기 death 생략되어 있죠? 접속사태 생략되어 있고요. 나는 will be able to 뭐뭐 할 수 있을 거야 그랬습니다. Submit it. 그러면 이제 이게 제출하다 이 말이죠. 제출하다. hand it in. 이렇게 바꿀 수도 있겠죠? Submit it. 제출하다. 그때까지. 즉, 네가 좀 연장해 준 그 날짜까지요. 된이라는 말은 정해진 날짜가 아니고 연장 배려해 주신 날짜까지 제출할 수 있다 이랬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 여기 보면 until도 나오고요. by도 나오는데 우리 until과 by가 두 개 모두 다 뭐뭐까지라는 뜻인데 until은 연속성. 즉, 이런 거 있잖아요. 10시까지 여기 있어 이러면 우리가 10시까지 계속 있어야 되고 10시까지 끝내나 그러면 9시 30분에 끝내도 돼. 완료만 하면 되는 건 by. 계속 그 시간까지 해야 되는 건 until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기 by를 써야 되겠죠? 그때까지. 뭐 예를 들어서 9월 30일까지 제출하라 그러면 9월 5일에 해도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럴 때 by를 쓰는 거다. by하고 until도 좀 구분해 주시고. 좋아요. 자, 그 다음에 I understand the importance of following the application process. 끊어주고요. And would greatly appreciate your consideration of this request. I understand. 저는 이해를 합니다. 중요성 저도 알아요. 어떤 중요성이냐? following the application process. 지원 과정. 우리가 이런 것들은 다 형식적인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원칙이 중요하니까 그 지원 절차를 따르는 것에 대한 중요성 저도 압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당신이 고려해 주신다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랬어요. 뭐를? 이 요청을 고려해 주시면 appreciate. 감사하겠습니다. 그랬어요. I look forward to your response. 회신, 응답을 답장을 꼭 기다리겠습니다. 라고 이제 편지를 마칩니다. 자, 그래서 18번 문제.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제가 동의어라든지 빈칸초론이라든지 이런 것들, 혼동어위 몇 가지, 그리고 by, until 이런 것들도 좀 알려드렸습니다. 예,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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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